뭐하니 지금? 여보! 얘가 유리. 정서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같은 중산이에요. 생일이 빨라서 앞으로 일찍 들어갔거든요. 언니라고 해요? 네. 얜 태화. 정서보다 세상이 더 나아요. 이분이 생겨있습니다. 새아버지입니다. 얜 정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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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리조트라고 해봐. 응? 반가워. 넌 흥간 사람이야. 우리 오빠 여자하고는 학습 안 하는데. 난 여자 아니야. 동생이잖아. 반가워, 오빠. 싫어? 그냥 둬요. 나 따라서 그럴 거야. 나 따라서 그럴 거야. 누군가가 기계가 됐다면, 나단에 따라서 그럴 거에요. 천사리. 네.